자폐증 치료 정보의 모든 것. 오티즌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그 중 감기로 이완된 경우 사용되는 해열제는 아주 심각하게 자연호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추정된다. 열의 차단은 미생물 공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리 과정을 억제한다. 중추 신경기의 발열 면역 메커니즘은 이러한 신경기의 보호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해열제로 열의 발생을 방해하면 뇌의 정상적인 면역 발달을 방해하여 자폐증과 같은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빈번하게 제기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해열제는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동의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이미 다수 발표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열과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자손의 ADHD와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역학 연구에 따르면 산모의 자궁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노출된 뒤에 발달상의 장애발생률은 평균 약 25% 증가한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주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방해하여 ASD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이 신경계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자폐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해열제인 타이레놀보다 연구 논문은 적지만 또 다른 해열제인 이부프로펜 역시 ASD를 유발한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프로피오닉산은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인된 물질이다. 이부프로펜은 프로피온산의 유도체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연구는 임신 중이나 성장기에 고농도의 이부프로펜에 노출되면 평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모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 오로지 해열과 소염진통을 목적으로 투약되는 것이다. 위험한 수준의 고열이 아니라 미열에서도 의사들에게 광범하게 처방이 되고 있으며 의사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입 복용할 수 있다. 결국 인체에 전혀 필요가 없는 해열과정을 상시화시킴으로써 아동들의 면역계는 만성적인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다.